안녕하세요. 굿모닝 총각들 김유한 실장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딜러 전산망이고요. 매장에 오셨을 때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매장에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시간에 제가 가져온 차량은 현대 산타페 더프라임 가지고 왔습니다. 산타페 더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 DM 이후에 나온 차량으로 현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죠. 그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고 잘 만들어진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현재 140대 정도의 산타페 더프라임 매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차량 상태 괜찮고 가성비 좋은 것들 9대 정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차량은 디젤 2.0 익스클루시브 등급 가격은 1380만원 16년식 주행거리 10만4천키로입니다. 색상은 흰색이고 12월 12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속눈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이 없고요. 매어는 3% 정도. 후드, 핸더, 도어, 라디에이터, 쿼터 패널 교환 있고요. F1V 교환이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다음 차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세노인은 전혀 없고요. 16년식의 주행거리 10만키로 전등 시트 있고요. 터치이동 스마트키 시트 상태 깔끔하고요.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핸들 열선 되고요. 썬루프 있고요. 트렁크 상태 깔끔합니다. 뒷좌석도 열선 시트 되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네요. 1380만원에 16년식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디젤 2.0 익스컬루시브 가격은 1880만원 17년식 주행거리 7만 3천키로입니다. 색상은 청회색 12월 11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강릉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매연은 5% 정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은 17년식의 주행거리 7만키로 괜찮네요. 무사고 차량이고 전동 시트 추가 옵션으로 컨비언스 3, 스마트 내비,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이동 스마트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되고요. 호축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도 당연히 되고요. 이 차량 괜찮네요.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디젤 2.0 모던 가격은 1270만원 16년식 주행거리 15만키로입니다. 색상은 흰색 12월 11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청량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웨어는 10% 정도 웨어는 13%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모두 라디에이터 단순 교환 있습니다. 미세노유는 전혀 없고요.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죠. 터치이동 스마트키 열선 시트 3단계까지 되고요. 핸들 열선, 뒷좌석 열선, 블랙박스 있고요. 트렁크 보시면 굉장히 넓죠? 산타페더 프라임은 차박하기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두 명이서도 충분히 놓을 수 있고요. 16년식에 1270만원 저의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디젤 2.0 익스클루시브 가격은 1450만원 16년식 주행거리 14만키로입니다. 색상은 청회색 12월 11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청량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매어는 5% 정도 프론트엔더 하나만 판금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전혀 없고요. 전동 시트 있고요. 더치이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핸들 열선 썬루프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됩니다.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 호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옵션이 괜찮죠? 이 차량도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디젤 2.0 모던 가격은 1370만원 16년식 주행거리 14만키로입니다. 색상은 흰색 12월 11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매어는 7% 정도 안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 스마트 내비게이션 1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있는 차량입니다. 키 2개 있고요. 일단 옵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16년식에 주행거리 14만키로 이 차량도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2.0 프리미엄 가격은 1450만원 16년식 주행거리 13만6천키로입니다. 색상은 흰색 12월 8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매어는 10% 정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차량도 1인 신조 차량이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앞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서축방 경보 시스템 전동 트렁크 HID 헤드램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실내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전동 트렁크 있고요. 핸들 열선 뒷좌석 열선 시트 전부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정말 좋네요.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2.2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가격은 1630만원 16년식 주행거리 15만키로입니다. 색상은 회색 12월 8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매어는 7% 정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위도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산타페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조금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키 2개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까지 이 차량도 정말 괜찮죠?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디젤 2.0 프리미엄 가격은 1570만원 18년식 주행거리 8만6천키로입니다. 색상은 흰색 12월 7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렌트카로 있었고요. 매어는 4% 정도 프론트엔더 트렁크리드 단순교환 있고요. 도어 리어 패널 팡금 있습니다. 단순교환이기 때문에 사고 이력은 없다는 점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18년식에 주행거리 8만6천키로 가격도 굉장히 좋죠. 1570만원 전동 시트 되고요. 터치이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하이패스 롯미러 블랙박스 이 차량은 차량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18년식에 주행거리도 8만6천키로 너무 좋습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차량은 디젤 2.0 프리미엄 가격은 1610만원 17년식 주행거리 10만3천키로 색상은 흰색 12월 6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장관 용도변경이력 렌트카로 있었고요. 매우는 5%정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도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컨디션이 정말 좋네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뒷좌석 열선 시트 되고요. 아이패스 룸미러 있습니다. 핸들 열선 되고요. 타이언 상태도 괜찮네요. 17년식에 주행거리 10만키로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이 시간에 이렇게 현대 산타페 더프라임 추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